세계 랭킹 4위 안세형과 세계 최강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대만의 영웅 타이 트윈. 한국의 안세형 선수는 어리지만 엄청난 실력과 함께 잠재력이 매우 높은 선수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반면 대만의 타이 트윈은 매우 뛰어난 실력과 함께 매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랭킹 1위 타이 트윈은 자신이 세계 1위라는 것을 이번 맞대결을 통해서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포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세계 스포츠 팬들은 세계 1위 타이 트윈의 승리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는 법. 그 당시 세계 탑10에 속해 있던 강자들을 연속으로 격파하며 전 세계에 더운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안세형. 그렇다면 세계 최강자와의 만남에서는 과연 어떤 경기를 펼쳤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한 경기 모습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경기입니다. 자세한 경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Skill Can. Out. 야. I think he was great to go for this mat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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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Good press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lear. easy to put away. oh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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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국소년은 매우 전도요망한 천재 선수로 아직 어리지만 경기 경험이 증가할수록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번의 앞날을 지켜봐주세요. 이 경기를 지켜본 네티즌은 큰 충격 속에서 대한민국의 천재 소녀 안세영의 플레이에 감탄하며 매우 놀라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다수의 스포츠 전문가들은 대만 영웅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 한 차례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한국인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안세영 선수 정말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